고마워요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떡했냐? 남해 같은데 겨울바다라도 쓸쓸할까? 그 여수에서 한 시간 배 타고 들어가면 정말로 이쁜 섬들 많던데 안 아픈 척 폼 좀 잡지 말래 보고 있기도 속상하니까 그럼 울어요? 입양도 하던데 그 여자 대단하다 그게 널 사랑하는 여자냐? 미안한 말이지만 그 여자 정신적으로 미수가 아니니? 다른 사람 아픔 같은 거 안중에 없고 이에 용서 같은 거 절대 안 키우고 저밖에 모르는 미수가 그게 거북해요 아직도 사랑한다고? 내일로 뭐해?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음... 식구들이랑 보낼래 나 아무 스케줄 없는데 나랑 보낼래? 장현우가 스케줄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있어? 너 쫓아다니는 애들 다 뭐해? 나도 모처럼 고요하고 거룩하게 보내보려 그랬지 나도 식구들이랑 고요하고 거룩하게 보낼래 마음 달라지면 전화해 그럴 일 없어 어? 이모! 얘 지난번에 내가 본 그 청년 맞지? 이모님 안녕하셨어요? 맞지? 아니 미수를 맨날 이렇게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거야? 네 보디가드 겸 기사니까요 어머 미수야 이 년 좋겠다 이렇게 근사한 보디가드에 기사가 어디 있니? 귀찮을 때도 많아요 현우야 어서 가 얘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갔다 가라 그래야지 그냥 가라고 해 저 이름이 뭐더라? 현우입니다 장현우요 장현우 알았어 미스터 장 들어갔다 가요 오늘은 가서 차 한 잔 가 어서 자 어서 이모 현우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냥 가라 그래요 어머 얘 넌 너무했다 아니 그럼 맨날 이렇게 문 밖에서 놀려보냈단 말이야? 넌 나쁜 친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? 자 오늘은 들어갔다가 어서 자 야 이모 미수야 할 수 없다 이모님이 이렇게 권하시는데 잠깐 들어갔다 가야지 야 너 그냥 가 아니야 들어왔다가 자 가자 아 저기 들어왔다가 야 이모 이모 어머 현우씨 안녕하세요 얘 너도 알아? 아 그럼요 근데 현우씨 미수 집에 없는데 아니야 미수 뒤에 와 어? 같이 왔구나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죠 현우씨 그러게 그렇게 오랜 친구 사이인데 어떻게 집에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니? 와요 미수 남자친구 왔어 미치겠다 정말 뭘 어떡해 언니 웃기잖아 남자친구 현우 안녕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고? 스물일곱입니다 어? 우리 미수보다 한 살 위네? 네 어 그럼 개띠구만 그럼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? 좋죠 할머니 야 꼭 사위값 서보는 것 같다 하하 그냥 친구래요 아 친구니까 물어보지 친구니까 어떤 집안의 자제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?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경영하십니다 오너시네 네 그러면 형제는? 애들 불편해요 그만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혼잡니다 외동아들이야? 네 할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그냥 친구예요 친구니까 물어보지 다른 사람한테 왜 물어봐 그래 코도 어뚝하고 입도 큼직하고 미간도 적당하고 할머니 인중도 좋고 엄마 관상도 봐 어디 고개 좀 돌려봐라 귀 좀 보자 아 아 아 그래 어 동 아 안녕히 오세요 안녕히 오세요? 안녕히 오세요? 안녕히는 가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오는 사람한테는 어서 오세요 하는 거야 어서 오세요 그래 다녀왔습니다 응 낮에 이모란 아가씨랑 김밥 맛있게 먹었다면서 네 또 먹고 싶어요 주은이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Krypt이 wra tact 기다려오시면 amo 만들어놔 낚지